전시용 조명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 개로 DMX 컨트롤 되고요. 이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조절하는 등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디스플레이나 이럴 때 쓰는 거죠.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걸 쓸 때 쓰는 조명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원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전시용 제품입니다.